중재 앉아, 애지 앉아 앉아 이게 어디서 나온거냐면 파리바게뜨에서 나온 별도비빔빵 이거 먼저 먹어볼까? 앉아 앉아 줄거야 앉아 애지 앉아 얘네 안줄다 진짜 이거 봐 팔 또 비빔면하고 똑같이 포장주도 중재야 이게 맵대 이게 아빠 한번 먹어볼게 오케이 얘네도 줄게 기다려야돼 대신 이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거 소세지 빵 먹고 너 이러면 안줄거야 지금 손이 문제가 아니야 크으 안돼 앉아 애지 앉아 손 필요없어 어디 손 필요없어 기다려 크으 애지 안한지 만져 애지 안한지 만져 애지 안한지 만져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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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지야, 어때? 아빠가 마지막으로 먹고 어? 너는 움직이면 안 준다 난 또 먹을 거 같아 그래, 또 먹을 거 같아? 자, 중지 이제 어땠어? 중지 줄게 왜? 자, 애지도 애지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끝 봐봐 다 먹었어 이건 아껴뒀다 내일 먹어야지 불가능해 끝 예쁜 오늘의 사회에 끝 esz 흙